안녕하세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타 책방 오늘의 스타 배우 박혜진입니다 옛날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엄마와 어린 오누이가 살았어요 호! 호랑이다! 오누이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저런 바보 도끼로 찍으면서 올라오면 되는데 제가 집에 조카들이 있다 보니까 가끔 책도 읽어주고 하는데 장애 부모나 다문화 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읽어주면 어떨까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화책이라 어떤 책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도 누나가 연년생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혜화달이 된 오누이나 혠젤과 그레텔 같은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와 닿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선생님이요? 제가 뭐 또 한다는 소식이 있었나요? 뭔가를 특별히 더 하기보다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얼만큼 꾸준히 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하면서 일을 시작을 하는데 해왔던 것들 잊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스타 책방을 검색해주세요 구독! 꾸욱! 좋아요도 잊지마세요 여러분 구독&좋아요도 잊지마세요